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 자금이 플러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. 먼저 지원 대상이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105만개가 확대된 385만개로 확 늘어났는데요.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3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고 기존의 소기업으로 분류돼 지원받지 못한 업체들까지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. 지원금 역시 최대 200만원을 인상해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. 여기에 기존 1인 1사업체만 지급했던 지원금도 천만원 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어 여러개 사업체를 가진 사업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지급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간단한 추가 서류 확인을 거쳐 4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